신계종합사회복지관이 전통놀이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8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복지관 3층 성장교실에서 진행되며 초등학교 1, 2, 3학년 16명이 대상입니다. 인도의 윷놀이 파치시와 우리나라 전통놀이 장군 쌍류까지 두 나라의 재미있는 전통놀이를 함께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전행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8월 16일까지 복지관 지역사회 조직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.